창세기 19장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들 창세기 19장을 찾아주세요 창세기는 구약성경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말씀 찾으시고 우리 그러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님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요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이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23절부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럼 23절 전도하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전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연이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세움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 시간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타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일류차도 굉장히 좀 심하고 아침에 존도하님이 교회로 올 때는 굉장히 시원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게 비춰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일류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럴 때 꼭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왜 오늘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겁니다 바로 이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그 법안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맞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 법이 계속 통과될 수 있게 계속 그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기에 잘못된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겠다 해서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소속된 서울남노회가 있는데 그 서울남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다른 주일과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오늘은 교회 세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아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구나 이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두환님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첫 번째 동성 간의 연애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말하면 이제 동성애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동성혼이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조금 이제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전사님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오늘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도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그냥 두실 수도 있는데 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들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성경의 원어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 이제 무리들도 남자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가 아니라 남자 남자 한마디로 동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과 고무라가 뭐 여러가지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중에서 멸망당했던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동성애라고 하는 가증한 일 가증한 짓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소동과 고무라 성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유황 그 불로써 이 성을 이 도시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이 19장 5절 창세기 19장 5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옆에서 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구약성경에서만 이렇게 얘기했냐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소사님이 시훈성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소사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27절입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연스러운 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했대요 바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라고 하는 그 동성관의 관계 동성관의 성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가증한 일이고 죄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동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단호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죄라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동성혼, 동성관의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혼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두 남녀가 만나서 한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놓은 창소의 질서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자꾸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결혼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하는 동성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몸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고 세워놓으신 질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절대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디에도 그게 맞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듣기에는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차별을 금지한대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전두환님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우리 선생님이 봐도 전두환님은 남자잖아요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전두환님은 근데 전두환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조금 이상했는지 아 나 이제부터 여자야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난 여자니까 아 나는 여자 화장실 가도 돼 여자 목욕탕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게 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의 모습인데 자기는 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가는 일이 해외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일들을 이게 통과가 되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제3의 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창세기 1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른 성을 창조하시지 않았대요 성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 내가 내 정신으로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그 다른 성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차별금지법 좋은 거야 평등법 좋은 거야 동성애도 사랑하고 이해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친구들 그 말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단호하게 우리 친구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는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단호하게 그것들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만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를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입각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의 말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죄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그 소리에 따라 그 풍조와 더욱더 그 주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더욱더 이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전도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